히힛 민호 형님 안녕하세요 양기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BJ BJ 본체는 있잖아 한 1년 쓰면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이게 뭔가 존나 이게 1년 쓰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보거든 컴퓨터 안 망가지려고 웹하드 사이트 이런거 안 붙는 말이야 그런데도 존나 뭔가 느려지는 것 같아 컴퓨터가 그리고 새로운 게임 나올 때마다 따라가지 못하고 야동 안본다고 이새끼야 나는 막 이상한거 안 다운받아 요즘 누가 여러분들 에? 컴퓨터로 봅니까? 핸드포로 봐야지 거실에서 야동을 어떻게 봅니까? 아 씨발 생각은 해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으으음 그 콘으로 보면 파나 포 나오다구요? 그거 인정 경험자시네 아 시발 상호형 자러갔어요 굳었어 아 와 나 진짜 윙라인 운 존나 안졌네 진짜 코르키 미드로는 아직도 그나마 쓸만하죠 저 지금 저 지금 제일 높은게 마트 하나 걸려 다 휴먼 강도만 저 지금 마트 하나 야 아 아 아 아 스트레스받아 진짜 다 터지네 진짜 이씨 아 못해먹겠어 롤 진짜 이거 팀은 존많게 많이냐 이거 이래서 이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는거야 배틀그라운드 나 혼자 뒤져도 어 탓할게 없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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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사이 저세기 존나 살 것 같아 아 저거 내가 Q 맞췄으면 갓 따야 된다 못된다 저희방 애들은 제가 빡종하든 말든 상관 안해요 죽을 것 같은데 W마나 없었는데 상호형 자러 갔어요 아 대포 이제 이제 존나 힘들 것 같은데 라인전 룩렙을 거라마 아 아 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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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까지 아 rebo게 도피 도피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할일이 아직 안 끝났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퍼블 먹는다 출발 퍼블 먹는다 으아아아 아 뭐야 아 아 개빡치네 하아 저 송은이 아우씨 우빨 근데 트위치풀 빼서 나름 길게 이건 솔직히 잡아야된다 이건 못잡는다 해봐 아씨씨 시발 녀석 개새끼 추딩에 꼽아버리고 죽었어 목표만 정정 이게 최선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쯌 에 굿 있는데 له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오늘 렉사이때문에 씨발 정신뻔걸리겠네 진짜 아 임프가 임프가 저 트위치 아 나 진짜 렉사이때문에 정신뻔걸리겠네 아 정말 잡았으면 개이득인데 난리iel 좀 잘 잘해주세요 형 Deal 무효 보효 음 개뻘궁이저 개뻘궁이저 탑감 우리퀴 운영을 너무 많이 나가는데 네 와 씨 와 궁 안 맞았어 아 와 좋아 좋아 아이 죽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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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보기 . 가자 갱제야 하아.. 괜찮아 내가 저세기 플랫스 뺐잖아 여기 노전멸 대방석에서 배울거는 갱제 얼굴이긴 하지 이렇게 살면 안된다 이렇게 살면 평소에 욕 처먹고 산다 아이고 펭갈 고맙습니다 두개 아 아 아 씨야 저기 안맞네 아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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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클럽이디아 이겨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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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뭔가 피이처만 잘 자르면 일것같은데 도망간다 힐 쓴거 힐 쓴거야 힐 쓴거 힐 쓴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피는 피값이 따르는 것이야. 아 내가 템 좀 더 잘 떴는데 응 루나는 항로 있을 때 좋아 어디라지 않나 억제기 미니언 이 검정에서는 유대신에 심랏 퇴근이 다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운명을 피하는 건 걱정은 아닌 짓이지 피해는 핏값이 따르는 법이야 님들 근데 그거 돼요? 혓바닥으로 콧구멍 하는 거 안 돼야 돼 성창이가 이거 하는 거 같던데 정신이 붙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이 아저씨는 물을 못 보기엔 정신이 붙지 않으셨으면 도움둘 수 있는 맥주 정신이 붙지 않으셨을 때 아 근데 룰라 존나 떼네 마지막엔 가잉 가면 될 것 같은데 힙 안가요 환희 땜에 이렇게 탱 가는거야 아니 이게 열광이었으면 몰락을 해야겠다 진짜 그 다음엔 룰라 존나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무언가 도망가고 난다 근데 이거는 형님들 저 인정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임프가 저 암살할로 와서 궁 썼는데 제가 플래시로 잘 뺀 점이에요 이거 반박시 구른지 그래서 임프가 한탈 때 궁을 못 썼잖아 그래서 갱제는 아직 피지컬은 개쓰레기인데 판단력은 아직 캘린저 아직 캘린저 판단력만 인정? 인정 궁 한탈 썼다고요? 예 아무튼간에요 거기에 대고 내 말에 대한 인정한 사람 다 빡대가리죠? 예 그렇죠 아 tua 왜... 웃음 야 인간적으로 아까 나보고 원딜차이라고 하는 새끼들 다 나와 야 솔직히 향로소프트인데 난 향로소프트 아닌데 이 정도면 잘한거다 나야 나 갱젤하고 나 갱젤하고 갱젤하고 야 나이스 지리고 지리고 어디고 야 나이스 나이스 저 피부 안좋다고요? 왜요? 수험때문에 그래요 수험 안밀었어요 예 아이고 우리 짝근이 형님 안녕하세요 봐봐 딜량 1등이잖아 응? 나라구 쓰읍 하아 하아